안녕하세요 범포드 조정호입니다. 오늘은 IT보안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오신트 검색 서비스 특히 최근에는 더욱더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죠. 업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는 한국에서 출시되고 있는 크리미언을 IP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쇼단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쇼단에서도 파이썬 AP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이것저것 많이 활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쇼단 같은 경우에도 유료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실습들이 바로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료 멤버십을 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실습이 가능하고요. 쇼단 검색 서비스에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크리미언을 IP보다 훨씬 더 전에 나왔던 서비스이고요. 쇼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익스플로어 쪽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ICS 보안 같은거나 데이터 보안 이런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접근 제어가 되지 않은 그런 사이트들이 중점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안 관제에서 어떤 불필요한 포트 점검들을 할 때 쇼단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크리미언을 IP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어떤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을 미리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업무에서 이제 어떤 자동화 업무까지 여러분들이 연계를 시키려면은 이 디벨로퍼에 있는 이 파이썬 API들이나 아니면 여러 다른 언어들의 API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맞는 그런 모니터링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스케줄을 한다거나 이런 자동화 업무들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크리미언을 IP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미언을 IP에서 나오는 결과들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둘이 같은 엔진을 쓰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 차이가 있을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제 한국어에 특정된 어떤 검색이나 이런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파이썬 API로 활용하면서도 이렇게 둘이 같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뭐 여유가 된다면은 두 개 다 구입을 하셔가지고 또 업무에 또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리미언 쇼단 같은 경우를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할 건데 쇼단도 사실 뭐 비용적으로는 구입을 한다면 프린스 비용만 하더라도 꽤 비쌉니다. 한 달에 한 69 지금 현재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한 8, 9만원? 9만원 가까이 되죠. 8, 9만원 정도 되는데 저도 좀 부담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블랙프라이데이 한 11월 정도에서 12월 정도의 사이에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멤버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좀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는 멤버십 근데 한 5,000원? 5,000원 아니면 만원 정도에 좀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몇 번씩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별도로 이제 공지할 때니까 그때 꼭 구입을 하셔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구입한다면은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이제 모니터링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API 레퍼런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쇼단도 동일하게 크리미안 IP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사례들이 나옵니다. 근데 쇼단이 조금은 좀 성실하진 않아요. 이게 좀 제공하는 것들이 크리미안 IP보다는 조금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면서 코딩을 해보시면 되고요. 쇼단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기는 CURL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키는 이제 제거고요. 제가 이제 공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바꾸도록 할 것이고요. 그냥 이제 영상에서는 공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키값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나마 쇼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얘네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CLI 들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쇼단 CLI라고 있는데 이 쇼단 CL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PIP 인스톨 그 다음에 이제 쇼단 이라고 한 것들을 설치를 해주시면은 윈도우즈 버전 쪽에서도 쇼단이라고 하는 명령어들이 바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이의킹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CLI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쇼단이라고 하는 요 모듈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명령어와 같이요. 그러니까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설치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IP 인스톨 로 설치를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쇼단 아니 쇼단이라고 제가 잘못 쳤죠. 쇼단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명령어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이 이제 쇼단 CLI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쇼단 CLI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정보들 나는 이제 이런 호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API 제공해 줬던 것들을 그냥 CLI로 나는 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더라도 결과값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쇼단 호스트 8888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제가 키값을 안 넣었는데 제 것 키값들을 초기화하는 방법들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바이선 쪽에서 이게 제 것 키값인데 우리가 CLI 쪽을 바로 사용할 때는 쇼단 INIT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초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호스트 정보들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8888은 구글이죠. 구글 DNS 인데 이렇게 정보들이 보시면은 DNS 구글 호스트 네임들 뭐 시티 그 다음에 이제 포트 정보들 CLI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정보들을 간단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쇼단에 대한 활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고객사 여러분들의 회사 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호스트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CLI로도 충분히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서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쇼단 CLI 같은 경우도 서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CLI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들 얘네들이 정의해 준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파이썬 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많은 정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를 모니터링을 웹서비스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플라스크나 뭐 장고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 부서들끼리 공유를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I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후에는 이제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이제 웹 베이스에서는 또 어떻게 이제 파이썬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가 거기까지 좀 다루도록 할 건데 자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사례로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으로 내가 요거를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이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이쪽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프린터가 된대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엔지니엑스 그 다음에 컨트리 점하고 ORG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는 정보들을 수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API 키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료 멤버십이고요. 실습이 안되더라도 그냥 간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만 좀 이렇게 짐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쭉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프린터 API를 이용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정렬이 되지 않고 이쁘게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를 한번 이쁘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json 모듈을 불러 올 겁니다. 요것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결과값들이 json 파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들을 불러오고 난 뒤에 그 결과값들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또 뽑아 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json 파일로 좀 이쁘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그대로 좀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정보들이 우리가 이제 API 서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쿼리문들을 하나 이렇게 웹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테스트로 그래서 웹캠이라고 하는 관리자 페이지가 좀 미흡한 것들 아니면 이 관련된 포트들이 열려있는 것들을 검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셀트 값에다가 저희가 API 서치 아까 우리가 했듯이 쿼리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프린터는 아까는 저희가 그냥 바로 프린터를 해버렸죠.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그냥 검색한 거에서 여기서 이제 웹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 얘를 프린터로 했는데 뒤에서 또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셀트 값은 아까 우리가 봤던 거하고 동일한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리셀트 값에 대해서 내가 총 결과들 이게 총 몇 개 정도가 이제 출력이 되는지 그러니까 웹캠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이쪽 그 UI 쪽에서 이제 검색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UI 쪽에 이렇게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웹캠이 몇 개 정도가 나오냐면 현재 한 6538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요 개수하고 좀 API 정도에서 나오는 개수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업데이트나 그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 결과 값 그 다음에 이 리셀트 나왔던 것들을 F 스트링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출력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토탈 개수가 이게 이렇게 해서 리셀트 값으로 했을 때 요것들이 이제 나오냐. 한번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그렇진 않죠. 랭크스 값이나 이런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그러면은 총 개수 값들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제이손 파일을 결과 값들을 가져오는 방법들을 이제 익혀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금방 했던 서치 쪽이죠. 서치 쪽인 것이고 그 서치 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매치라고 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루트 이 결과 값 쪽에서 이제 매치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최상위 값들이 모시고요. 우리가 이제 리셀트 값의 총 값들은 어디 있냐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토탈이라고 있습니다. 이 토탈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매치하고 지금 현재 위치를 보시면은 토탈하고 어떻게 결과 나오면 똑같은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매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검색한 결과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타이틀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서버 정보 같은 거나 호스트 정보 이런 것들이 이 제이손 파일에 대해서 자식, 부모 이런 연계성으로 이렇게 하이 디렉토리 형식적으로 이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토탈 같은 경우는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이손 파일 형태에서 이 리셀트 값에서 그러면은 이 토탈 값이거든요. 이것들을 가져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토탈 값들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이손 파일을 뽑아내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하위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뒤쪽에서도 이제 다루도록 할 건데 이 매치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 정보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매치 값에서 프로덕트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고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치에서 프로덕트에서 로케이션에 그 다음에 이제 시티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익혀 두시면은 제이손 파일 데이터의 api 결과 값들은 손쉽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이 리셀트에 이제 토탈 정보들까지 한번 가져오시면은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 결과 값들이 제대로 한번 가져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가 조금 api를 호출을 하고 서버에서 전달받은 값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요. 6537 이게 아까 그거하고 개수가 비슷하죠. 조금 틀리죠. 6538 여기 6537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우리가 정보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트라이 매치 값들을 가져오도록 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값들이 실제 위에 정보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매치 값들이 한 개만 가져오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 결과 값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결과 값들이 이제 우리가 이 매치 값 안에 ip 정보들이 있고 또 반복해서 또 하나의 그런 형태들로 데이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꺼져 보낼 때는 포고문으로 우리가 매치 값이라고 한 것을 리셀트에서 매치라고 하는 걸로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치 값들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린트 그 다음에 그 리셀트 값에 있던 이 매치 값들을 그냥 저희가 하나씩 가져오시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리셀트 값에 있는 이 매치 값들을 가져올 때 다 가져오시면은 실질적으로 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개 정도였는가 그것이 50인가 100개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좀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시 방식으로 해가지고 5개 정도의 데이터 값들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ip 정보만 나는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f에서 ip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매치가 되었던 이 값이죠. 이 값에서 매치되어 있던 것들 정보에서 그러니까 이 값이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의 리스트 정보에서 매치해서 하나씩 하나씩 포금으로 가져오는 거 그걸 다섯 개를 가져온다는 거죠. 다섯 개를 가져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ip 정보다 그런데 이 ip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ip 정보들은 어디 있냐면 여기 이렇게 이것도 아니군요. 잠깐만. ip 정보가 보시면 ipstr 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정보죠. 그래서 ipstr 이 정보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오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야기했듯이 ip 정보에서 ipstr 정보들을 하나씩 이렇게 출력해 가지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들은 총 개수 아까 쇼단 cli로 나온 것처럼 말고 나는 총 개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웹캠이라고 하는 것들이 노출되는 ip 정보만 나는 가져오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ip 라고 하는 것들을 이 가 나왔던 결과에서 내가 ip under by str 라는 정보들만 출력하면 되겠죠.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커리를 한번 실행을 코드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과값들이 총 결과값 그 다음에 다섯 개 ip 상위 ip 정보들을 가져올 거예요.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다섯 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웹캠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관리자 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 우선 포트가 포트 기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 중에서 ip 정보 다섯 개를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다른 정보들을 또 가져오는 방법들도 그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위치 정보로 다는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매치에 로케이션에 그 다음에 위도경도 정보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데이터들을 좀 가져오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좀 이어가지고 또 다른 정보들 가져오는 방법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애외 처리를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